화이팅! 힘내줘요! 정말 우리 다 잘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언제든 위기에 강한 민족, 우리나라 이 힘든 위기 이겨냅시다. 힘내치다 이러뜰수록 화이팅! 다들 뭐 또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 힘내줘요!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예. 아유, 이거 또... 조심히 가세요. 오늘은 여기서 버릴 수 있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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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불편을 느끼시고 힘드실 텐데 정말 좀 우리 다 잘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또 기원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, 또 수고 많으십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잠시만 서서. 잠시만 서서 한 번 얘기해 주세요. 코로나에 대한 problemas. 국민들을 위해. 자,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? 다같이 언제든 위기에 강한 민족 우리나라 이 힘든 위기 이겨냅시다 힘냅시다 이럴뜻수록 화이팅!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